기본적으로 저는 2인 체제가 합당하다고 보고 있고 이상적으로 법에서는 5인 체제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5인 체제로 유지되는 것이 이상적인 건 맞습니다. 가능하면 2인보다는 3인, 3인보다는 4인인 게 더 유리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2인 체제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위법성만 얘기하면서 현실적인 필요성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법에서도 물론 2인 체제에 대해서 심의 정족수나 아니면 의결 정족수를 2인으로 정해놓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 방통위 설치법에 십삼조에. 위원회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회 요구 있을 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 부분을 고려하면은 2인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보기도 힘들고. 우리는 대통령제 국가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정부의 조각권 정부를 구성할 권한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회라는 형태로는 되어 있지만은 정부 부처 장관급 이십사 개 부처 중에 하나의 엄연한 부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그 정부의 정책이나 철학이 관철되려면은 그 구성원은. 그 정무직들은 전부다. 새로 선임된 대통령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대통령제의 취지에도 맞고. 삼권 분립의 원리의 취지에도 그게 오히려 더 합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이 방송통신위원회는. 새로 들은 정부가 구성하지 않은 야당 쪽에서 추천하는 이인. 이 같이 구성원으로 들어오게 돼 있는 것이. 좀 어색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어찌 생각하면 대통령제의 원리나 아니면은 권력 분립의 원리에 비추어서 봤을 때는. 그 구성권을 야당에게 일부 주는 것이. 예 법리에는 다소 안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 배경이나 아니면 그 입법 취지들이. 그간의 역사적인 배경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수용하고 있는 편인 거예요. 목소리 그러니까 다양성이 반영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경우에 따라서는 정파적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단일 정부에 의해서 구성원되면은 오히려 정파성에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편하게 개진할 수 있고. 그렇게 의견 개진하는 데에서 심리적인 정치적인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어느 특정 정당의 지지를 받게 오게 되면은 사실 자신의 생각이 따로 있다 하더라도. 그걸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어떤 정치적 세력의 입김을 대변해 줘야 되는. 대변자 역할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야당이 다수가 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야당에 의한 정부 일부 부처의. 장악이라는 현상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임명한 두 명과 여당이 추천하는 한 사람 그러면 삼이 되죠 그죠. 그리고 야당이 추천한 두 명 그러면 삼대 이해 구조가 되니까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정책이 다소 주도권을 갖출 수 있는 구조가 되니까. 기본 원리는 대통령 재난 아니면 상권 분립의 원리에서 다소 멀어진다 하더라도. 완전히 멀어지진 않으니까. 보완책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제가 옳다고는 보지는 않지만은. 이인 체제를 부인해 버리면은. 결국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기관 마비 상태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국회가 추천을 안 하면은 기관의 마비가 된다라는. 현상이 생겨날 수 있고 그게 현실적으로 드러난 게 지금 우리 현재 상황입니다. 헌법재판소 역시도 우리와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지금. 구인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죠 근데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닌데 경우에 따라서는 탄핵이나 정당 해산 위원 심판 같은 경우에는 칠인 이상으로 의결을 해야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칠인의 구성을 맞추려면은 세 명의 국회 몫이.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제대로 이렇게. 조직 구성에 원만하게 이렇게 협조가 돼야 되는데 그 역시도 국회가 협조 안 하면은. 못하게 되는 거죠 마비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이 부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가처분으로 심리를 진행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예외적으로라도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가처분을 받아들였죠. 이제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어제도 심리 중에 재판관이 문영배 재판관님이 아마 말씀하시고 또 김영대 재판관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두 분 재판관님께서 이런 상태로 국회가 만약에 협조를 안 하게 되면은 두 기관은 마비되어도 좋다는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신 것도 그러한 배경이 있는 겁니다. 방송 장악 이런 표현을 쓰는 거는 저는 정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 제가 때로는 좀 모욕적으로 느끼기도 하거든요. 그런 의혹이나 아니면은 뭐 불안감을 표시할 수는 있는데. 불안이나 의심 정도를 가지고 단정적인 사실로 전제를 하고 제가 마치 그걸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동의하기 힘들고요 아니면은 공식석상에서도 제가 지난번 국회에서도 저는 의지도 없고. 뭐 능력도 당연히 없다. 그리고 옳지도 않다고 생각한다고 제가 아마 정확한 워딩은 모르겠지만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 공영 이사 선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공영 부사 이사 선임은 방통위가 원래 해야 되는 일 아닌가요 그래서 그 일을 저는. 했었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후속 처리에 갈등이 그와 관련해서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그 갈등을. 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는 것. 그게 방통위의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 소임을 충실히 이행한다고만 봐주시면은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올 칠월 말까지는. 제 평생. 이. 뭐 고소 고발 아니면 법적 분쟁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와서 불과 사 석 달여 만에 한 백 일 정도 만에. 세 번의 고발. 의견을 당했습니다. 고발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 개인적으로 법 조항을 하나하나 따졌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했고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저와 보는 시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제가 굳이 여기서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것들은. 저는 법에 맞추어서 행동했다고. 제 나름대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국회를 위해서 국민들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고 그 역할을 충실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 역시도 그러해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과거의 일을 가지고 시비를 가지면서 가리면서 너가 옳았네. 내가 옳았네 하는 것은 범부의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은 아니다. 그냥 우리는. 갈등은 그때 당시 있었던 갈등은 그냥. 덮어두고.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방송 통신계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일에 좀 더 충실하자라고. 뭐. 말씀드리고 싶고 저도 그 생각입니다. 탄핵이라는 거는. 직무상. 중대한 위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틀 직무하시면서 유일하게 그 의무 그 의결 하나 한 거 가지고. 이걸 직무상 중대한 위법이라고 보는 거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때문에. 국민들은 방송이나 통신을 떠나서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이 부처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지. 국의에도 도움이 됩니다. 충심은 저도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특히나 제가 국회에 꼭 기뜨리고 싶은 이건 여야를 떠나서. 국회에 드리는 말씀. 우리 세명 꼭 좀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게 제가 장관의 역할도 하고 차관의 역할도 해야 됩니다. 이 기관이 원래는 위원들이 다 차관급 위원들이었기 때문에. 정무직이 다섯 분이나 계셨습니다. 지금 혼자서. 너무 힘듭니다 제가 국정. 감사만 나흘을 받았거든요. 정무직 중에서 국정감사 나흘 받은 사람하고 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좀 보내주시고. 헌지에서도 빨리 좀 결정해 주셔서. 오인 체제가 빨리 복원돼서. 저도. 제 원래 위치로 가서 좀.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 포인트에. 감사합니다.